사랑의 하나님 아침마다 올라오는 새로운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즘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예배당을 향하던 발길도 끊어졌고 아침마다 열심히 움직이던 사람들의 손길도 뜸해졌습니다 거리의 차들도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어딘가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숨은 것 같은 이때에 도리어 우리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고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함몰되어 잘 보이지 않던 나의 모습 죄에 속하여 드러나지 않던 우리의 참모습을 우리가 바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들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돈을 버느라 보지 못하였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라 생각지 못하였던 너무 바빠서 눈을 돌릴 시간이 없었던 나의 깊은 것 나의 영혼의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때마저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존이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영혼이 듣게 하시고 갈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인터넷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잠자리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아브라함에게 백세에도 아들을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전염병의 확산 때문에 경제의 상황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 달을 버티기도 힘든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동네의 소상인들을 주님께서 극률히 여겨주시고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홍수가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삼키듯 이번에 어려운 상황이 모든 소상공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도움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 거대한 전염병의 홍수에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요즘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만 집에 남겨놓고 직장으로 향하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친정 시부모님께도 다른 어디에도 부탁을 못하는 젊은 엄마, 아빠들은 불안하여 직장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현실을 불평과 분노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더 열심히 돕게 하시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서로 없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출근한 후에 홀로 집을 지켜야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견뎌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두려움 없이 도리어 이 형편을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탈리아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져가는 나라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간고사의 기간 중에 있는 아이들 입시 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 졸업시험과 연주를 남겨놓고 두려움 속에서 홀로 지내는 이들 이 모든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남겨진 졸업시험과 연주로 인해서 두려움에 홀로 지내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찬양대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폐렴 증세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바이러스의 균을 이겨내게 하시고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찬양대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훗날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만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미국의 자국민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에 대한 비자를 제안받아 갑작스럽게 회사 파견 업무의 어려움을 겪게 된 성도님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에게 보내는 불편한 시선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번의 뇌수술을 받으시고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마에 쓰러졌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큰 팔을 벌려 환영하여 주실 것이니 주님의 보유를 의지하여 품에 기쁨으로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래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아누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세 분의 천사들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신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분을 영접하는 장면이고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았는지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사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삭을 향한 이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우리가 마무레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미 한번 나타났던 단어입니다 13장 18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영토의 문제 땅의 문제 때문에 서로 하인들이 다투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롯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소돈 방향으로 그가 나아갔죠 그리고 나서 남겨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죠 눈을 들어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말씀하시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 그 앉았던 자리 바로 정착한 자리를 표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그것이 마무리 마무레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 마무레는 지금 하나님께서 롯과 아브라함을 서로 나누시고 아브라함에게 정착하게 하셨던 그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 마무레가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또다시 롯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연결이 되죠 오늘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여화의 모습이 또는 여화의 사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습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로세에 또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마무레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과 로세 지금 이야기가 함께 또 한 번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화께서 나타나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화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올라가셨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아브라함에게 마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여화께서 올라가신 후에 그때 남겨진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가 있고 또한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실천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또 삶을 보면 신앙의 삶을 보면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고 그 말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숨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의 실천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레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떠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말씀대로 할레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을 보신 다음에 다시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뭐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타나실 만한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분위기가 어느 때면 좋겠습니까 새벽 미명이든지 아니면 날이 어두워서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든지 별이 빛나고 있는 밤이라든지 이럴 때 나타나시면 더 보기가 더 좋고 집중이 될 것 같은데 1절 말씀을 보면 마치 날이 뜨겁고 장막문에 앉아있고 왠지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뭔가 복잡할 것 같고 뭔가 지쳐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인생에 어떻게 보면 아주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시간대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1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분을 만나게 되는지 하는 내용인데요 2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서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본 즉이라고 되어 있네요 눈을 들어본 즉 그런데 눈을 들어본 즉 아마 이 만물의 지역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뭐 어떤 건물이 있어서 사람이 오는 것을 못 볼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큰 광야와 같은 곳 사막과 같은 곳 모든 지경이 대부분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땅이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보라고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눈을 들어보는 순간에 세 분이 서 있습니다 오고 있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앞에 서 있는지라 이미 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신 것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으로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합니다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러나 범상치 않은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올 때에 제사장을 만났을 때 십의 일조를 드리는 모습처럼 뭔가 알아차리는 듯한 느낌도 있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세 분을 극진하게 지금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나그네를 지금 대접하고 있습니다 달려나갔고 영접했고 그리고 땅에 몸을 굽혔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 제 생각에는 나그네를 이렇게 영접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았고 눈치챘고 그분에게 지금 영접,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면 이 본문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세 분의 모습으로 이 세 분의 모습은 세 천사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오셨을 수도 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달려나갔고 영접했고 땅에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꼈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도의 자리에서 또는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면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시게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떠나가지 말도록 지나가지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발을 씻고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니 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세 분이 이제 잠시 머무르시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6절과 7절, 8절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현존처럼 보이는 세 분의 말씀은 굉장히 대접을 받는 사이에서는 아주 짧게 짧게만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8절에서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떡을 만들라 하는 이 장면을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5절에서 그런데 6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 피 장막으로 달려가서 사라에게 이르렀습니다 고운 가루 세스알 라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가루죠 그러니까 일반 가루 보통 사람들이 먹는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사실은 그렇다고 합니다만 고대 근동에서는 고운 가루로 음식을 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가루로 거친 가루죠 그래서 솔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니까 그냥 가루입니다 그런데 케마흐 솔렉트라고 해서 아주 고운 가루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사실은 제사에 사용될 때나 재물을 바칠 때 사용되는 그런 가루이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가루로 특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지금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스아라고 했는데 대략 이 세스아의 그 한스아를 보통 단위가 여러 단위들을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만 대략 한 7리터 정도로 보니까 보통 한 21리터 22리터 정도 이렇게 환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운 세스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이 어느 정도냐 상당히 많은 양이죠 열한기상 18장 32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아가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물을 놓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붓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도랑의 부피가 두스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랑의 부피가 두스아면 지금 이 고운 가루의 세스아 어느 정도의 양인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죠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정말 극진이 될 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돼 있는 것으로 갔다고 했는데 스스로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하인에게 주었으니까 하인에게 잡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잡았어요 나중에 우리 출애극기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제사의 의미가 있겠죠 스스로 생물을 바치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는 행위 자체가 이미 또 다른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엉긴 적 아마 요크루트 같은 것이 아닐까 싶고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셔 섬에 8절 보시면 모셔 섰다 함께 앉아서 먹은 게 아닙니다 서서 마치 종처럼 받들어 섰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진하게 지금 나그네를 모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존을 지금 그가 놓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냥 지나치도록 하지 않고 있는 정성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또 우리 삶 속으로 항상 쉽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 자리에서 이 자리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잡고 세스와의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겠나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9절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으시고 극진한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제사를 받으신 후에 이제 세 분의 하나님의 현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이 10절입니다 다시 사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이때 들은 거죠 아브라함이 전해주지 않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제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이제 그 상황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상태다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 있는 상태니까 사라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끝났는데 모든 것이 다 종료되었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라 역시 웃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늙었고 주인도 노세하였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에드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성적인 욕망으로 오는 욕망에서 나오는 성적인 어떤 즐거움 이런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라에게 이제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미 다 지나간 것 같은 상상을 다시 떠올리는 거죠 사라가 아들을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오랫동안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을 텐데 육체적으로나 서로 성적으로나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기도도 나름 했을 텐데 그런 시간이 다 지나갔고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성적인 어떤 관계였던 그런 즐거움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린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찌 그런 즐거움이 나에게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주놈한 꾸지즘같이 불신앙을 꾸지는 듯한 모습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은 농담 네가 웃었다 그래 봐라 나중에 이런 듯한 하나님의 농담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사라는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농담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서 성적인 어떤 즐거움 욕망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뒤에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사이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어떤 뭐랄까요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에 이제 아이들을 낳는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너희가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할레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겠는데 내가 오늘 그냥 바로 준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들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을 낳는 9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농담하듯이 웃으시면서 지나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좀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고 사라의 나이가 많았고 더 이상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끝났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시작하시는 것 모든 인간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하는 그 시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삭을 이때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자연 질서를 다 끊어뜨리고 없애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인간의 질서의 하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인간의 질서 자연의 질서 안에서 그것이 기적이 또다시 잉태되고 성장하도록 만드신다 이게 좀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창조의 질서를 때로는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또 창조의 질서 안에서 시작되고 또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많은 지금 상황이 여러 상황이 다 어렵죠 마치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시면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는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업 속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또다시 잉태되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